발닦아 야다 타 타 이리 와다 여기다 가kolž ! 하나 둘 자자 뭐야? 다시 내려 여기로네요 내려세 장갑을 ekma 장갑 나ug a 어 알았다 불 longue Корöff Al Stai 이건 또 봐 고구마를 몰랐지 않았어 쌩고구마다 그거 가가마 내달만 고구마키다 가온나 가온나 아 나무가 좀 젖었다 약간 젖어 젖어 뿌면 연기가 많이 나거든 연기 요 깔때기 요 요 연통으로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간다 좀 자빠지겠는데 아 으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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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다 손 탄다 앞으로 오나 춥다고 앞으로 오면 안 춥다 이거 불 좀 째라 열어가지고 춥지 열어봐 발대 발대 여기 있어봐 까시잖아 여기 대고 있어라 불멍해라 불멍 계곡이 안 된다 괜찮다 괜찮다 아 춥긴 춥은거 같다 절로 가뿌네 호랑이 만들어줄까 호랑이 만들어줄까 호랑이 만들어줄까 발을 넣어야지 발을 넣어야지 발을 넣어야지 저발 됐지 따시지 따시지 따시면 발 한번 올려봐 여기로 고기 좀 구워 먹자 또 잔잔하시지 고기꾸부가 요래 요래 살살 구워 먹으면 되겠네 요래 낚시하면서 꽁치 꽁치 썰고 꽁치 꽁치 쓴다고 칼 하나 샀거든 저게 닦아야되겠네 똥 똥 묻은 것처럼 보이네 소독했습니다 갈비 갈비 살 붙여가지고 갈비 이거 이거 뭐라고 갈비 갈비 살이 많이 붙어있다 갈비살 맞아 이끄모 조금 썰어야 되나 썰어가 오뎅호가 또 형님 고기 보내놨으니까 무 라고 또 보냈거든 썰어가지고 후라이판에 구워 무니까 졸라 맛있더라고 고소하이 그래 맛있던데 또 어제 문자왔더라고 형님 거기에서 대오축산에서 고기 잘못보내가지고 다시 보내준다고 모둠고기 이거 있다네가 어 A++ 갈로열고 구 갈로달고 그거 또 보내준다네 완전 재수 잘못 보내준가지고 재수다 재수 또 보내준다네 갈비 졸라 많이 보내줬는데 이것만 먹어도 충분한데 완전 재수지 와 고기 직인다 고기 굽자 굽자 이따 구워보자 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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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먹으면 되잖아 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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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 쩝 쩝 쩝 쩝 쩝 쩝 쩝 쩝 쑣 쩝 쩝 쩝 쩝 쩝 finalement 맛있는거 많이 먹는다 방송하면서 시청자분들 좋은거 보내줘가지고 아 맛있는거 많이 보내줘가지고 개트레기가 이거 뭐고 와아씨 한잔 한잔 무의랭니다 안녕하시죠 우와 입에서 침이 계속 고인다 러리 썩 blogs 치우와. 우리 싹. 치우가 땀 내면 되잖아. 아니 아니 아니지. 아. 아니 아니지. 와아 와아 육접이 육접이 와아 와아 처지긴 완전 처지 와 덥다 덥다 와 이 시장 너무한데 이거 와아 개 죽이는 너무 아까운데 강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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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맛있지 육접 식간나 보이지 진짜 맛있지 미치겠네 와아 미치겠네 진짜 미치 돌 아프겠네 와아 맛있어가지고 그런데 소고기는 이 소고기는 이 맥점무 그 진리프거든 그 진리프 della 으아아아 꼼꼼히 까 좋나 행복하다 행복해 좋나 행복하다 김치는 또 질리면 먹는거지 질리면 소고기는 소만 좀 먹다가 질리면 살 그 뭐 마늘 또 마늘이 없네 아 마늘도 괜찮은데 어 고기 하나 잘라 놨었네 판떼기가 너무 작네 냄새 맡아라 요 채팅창에 올려놨다 고기 냄새 맡아라 채팅 올라가재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면 냄새 맡아진다 맡아봐 요즘에 그 채팅창에 냄새 맡도록 해 놨거든 끙끙거리봐 와 고기 좋다 진짜 고기 좋다 맞지 오사바리야 고기 이거 뭐 이거 저 삼겹살 이렇게 맛있는거 주나이니 너무 맛있는거 먹는다고 니 그 삼겹살 안 보내주면 안 된다 그것도 맛있더라 그 죄책감 느끼지 말고 보내라 보낼 수 있으면 보내라 그 덩어리 삼겹살 어 구워볼께요 요래 하나씩 한 점씩 한 점씩 이렇게 구워야 된다 맞지 아 진짜 이런거 구워먹을때는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 생각 많이 합니다 진짜 우리 시청자분들 초대가 이렇게 굽어가지고 입에 넣어주고 그래 많이 생각합니다 음 지키지 지키지 와아 지키지 치홍 지키지 지키지 탄탄탄탄탄탄탄 나는 그래도 저는 이 약간 더 좀 매일 이 카넥이 더 낫더라고 좀 더 낫더라고 어 미디엄보다 엘드미 낫지 엘드미 요 래스 밑에는 이래 바삭 살짝 많이 구워지고 있고 위에는 약간 비키고 이때가 맛있지 또 이때가 아 이즈 살짝 구워지고 핑크 사시미를 한잔하자고 이거 갈비 사시미 맛이 괜찮나 사시미 어르그 가이스가 찹다이 참아 가지고 블랙헤프라 에이 진작에 그러면 고추장 갖고 오래지 배탈 나는데 이거 좋은거 쳐먹고 또 배탈 나쁘면 배탈 나쁘면 무조건 영원할 블랙헨다 영원히 블랙합니다 저 연쇄삽 인마 내일 똥꾸녕으로 오줌 나오면은 내일 여자되면 무조건 블랙합니다 블랙합니다 아마도 안한다 아마도 안해 아마도 무마 무마 아마도 파가 더 맛있다 진짜 파가 더 맛있다 김치가 더 맛있고 고기는 등심 육회는 맛없습니다 아마도 안한다 공마 안가올 래요 공마 가와 공마 바깥으로 가봐 가와 올라와서 갖고와 일로 갖고와 가봐 뜨겁나 한번씩 김치하고 소고기하고 김치하고 궁합 딱 맞다 김장김치하고 묵을 줄 아는 사람들은 고기 묵을 줄 아는 사람들은 김치하고 묵은 사람 많지 그러고 쌈장 참기름 통깨 졸라 버무려 가지고 그래가 푹푹 찍어 먹는 것도 맛있지 상추 쌈에 회가 먹는 것도 아이고야 고기 삼겹살 갈비 잘 입고 있네 혼나 지랭이네 졸라 묵고 싶지 와 대씨 아 미안하다 진짜 꼭 저기서 쳐다보네 바깥에 나가서 갖고와 내가 가오라고 하면 가와 가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우리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리 가고 와 이리 올라가고 가고 와 낙엽은 니 니 다 해라 니 다 해라 니 다 해라 갈비 요 살 많다 아 이리 자 소금 쥐지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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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많이 먹겠지 해도 소고기 있다 있다 고기 또 있어 많다 고기 있네 일부러 좀 많이 들고 왔거든 에라이도 미기고 봉식이도 미기고 에라이 고기 또 있어 여여도 있고 또 있나 두도가리 먹고 나니까 배부르네 아 여기 있네 또 두도가리 또 있네 두도가리 먹거든 이리 끄고 볼까 고구마 샤 고구마 한 게 샤한 게 없다 아 요거 이거 고기 이거 진짜로 안그런다 소고기 이거 돈이 얼마나 많다고 소고기 누가 이렇게 많이 자주 구워 먹겠노 이 아까분 소고기 또 태우면 안 되지 조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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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아 가문자 태아가 모두 맛있다 와 이카 이리에 이카도 맛있어 졸라 맛있어 보이네 아 이 조끼 덜이건데 핏기가 막 올라오는거 같던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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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찹다 찹다 아이씨 다 안익었다 찹다 이 뺑다구이 뺑다구가 탔는데도 육수로 맛있으면 되요 연기 올라오면서 육즙 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지글 이씨 소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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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겠다 이걸 틀어붙지 약간 또 그 좀 탄 맛에 또 먹는 것도 이 맛도 좀 괜찮거든 무슨 맛인지 알겠지 쟤가 조금 묻어가 있는거 틀어먹는 맛 요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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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겠구 후 후 후 으 으 어? 스프레 팍 올리니까 미디움으로 이리 무봐나 어? 9 플러스 아 A 플러스 플러스 그 갈로열고 그 갈로닫고 무봐나? 아 와사비 있다 아이가 와사비 와사비 이거 또 뭐 소고기 와사비에 또 찍으면 맛있다카데 아까 와사비 있었나? 요 있네 요 있네 요 있네 생와사비 요 있네 요 있네 와아 진작 와사비야 뭐 그 유통기한 같은게 있겠나? 1년 잠바 안빨고 1년동안 놔뒀었는데 다시 입은거거든 근데 뭐 괜찮을키야 맞지? 숙성돼가지고 얘네 괜찮은거 봐봐 사람 묶는거 아이가 개묵먹는거 가? 요거 찍어가 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엉 어? 색깔이 노릇네 그쪽에 와사비 맛이 별로 안나는데? 좀 말 발라야 돼 말 발라야 돼 말 발라야 돼 우와아 우와아 꽃이다 우와아 꽃이기는 진짜 꽃이네 와사비는 1년 되니까 여기 K2 잔바 안에 넣어놨으니까 와사비 맛이 별로 안나네 별로 안나는데 고구마의 안주 먹자 질린다 와 진짜 질리네 고구마 다 익었나? 고구마 하나 더 있어 이것보다 훨씬 큰 거 하나 더 있었는데 군고구마 파는 데서 감자국 감자 군감자는 왜 안파노? 감자가 더 훨씬 맛있는데 안 익었잖아 안 닿잖아 하나도 안 닿잖아 군고구마 군고구마 2개 5천원 안다고 미친 거 아이가 와 와아 씨 아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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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고소 하이 처지 와 처지 딱 잘 익었네 딱 잘 익었네 고소하이 멀 처지기 멀 처지기 김치 맛밖에 안 나 김치 맛밖에 안 나는데 고구마만 먹어야지 아이고 으 으 으 왜 이리 쩝쩝 거리노 이마 니가 먹방하나 내가 먹방하니 예 오늘도 맛있게 또 고기 또 잘 먹었습니다 에라이 춥다고 집에 들어가자카네 에라이 인사하고 저절로 봐라 이마 고기 보고 있지 말고 절로 봐라 저 화면 봐라 야 내 이유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.